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대흑천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캐스터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개체마다 다릅니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는 1호는 131cm에 22kg, 2호는 126cm에 19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전은 전승, 주로 일본 불교, 신화 및 민간신앙입니다. 지역은 일본, 속성은 중립선, 성별은 여성의 담당성우는 타케다 하나입니다. 진명은 대흑천의 사자. 일본에서는 칠복신 중 하나로서 익숙한 복신입니다. 단 이번에 서번트로서 현기한 것은 신 본체가 아니라 심부름꾼인 쥐들이죠. 따라서 본래 모습보다 영격은 상당히 낮으며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먹밥이라면 잘 쥐어서 드리겠어요. 번식이라면 맡겨주세요. 얼쑤 경사로구나 경사로구나. 패러미터는 근역 E, 내구 E, 민첩 D, 마력 A, 행운 A, 보구 C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은 진지 작성, 랭크는 E입니다. 마술사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지를 만들어냅니다. 도구 작성, 랭크는 D입니다. 마력이 있는 기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성, 랭크는 E-입니다. 대흑천의 위강이 조금 느껴집니다. 고유 스킬로는 공덕의 봉사, 랭크는 A입니다. 가사 전반을 행하는 스킬입니다. 무엇이든 해내지만 솜씨는 적당합니다. 다만 주먹밥 만들기 솜씨만큼은 탁월하죠. 선행을 쌓는 것으로 공덕을 얻어 영격을 조금 높일 수 있다. 라고 본인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E, 중생, 랭크는 A입니다. 대흑천께 복종하여 공무를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그 복덕을 일시적으로 하사받습니다. 다망하신 주인에게 힘을 빌리는 송구함 탓인지 사용할 때는 무척 긴장합니다. G의 나라, 랭크는 D입니다. 땅속에 구멍을 팝니다. 마술 공방이나 지하 통로, 쉘터 등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주로, 또 어떨 때는 함정, 공방자재, 공리하기 나름인 트리키한 스킬입니다. 보브는 서정토, 랭크는 A입니다. 지하에 펼쳐지는 쥐들의 테마파크를 고유결계로 재현합니다. 적을 가두어 소모시키거나 암흑 속에서 일제히 공격하는 등 각각은 하찮지만 다수를 의지하는 쥐만이 할 수 있는 저법을 펼칩니다. 당하는 쪽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일 것이죠. G의 번식력도 상징하는 이 보그의 힘으로 개체의 번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마력 형편상 무한하게 번식할 수는 없습니다. 30마리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요술망치, 랭크는 A입니다. 방대한 마력을 축적한 마력로이며 풍부한 출력으로 고유결계 G의 정토를 순식간에 출현시킵니다. 대흑천 본체가 소지한 아이템 그 자체가 아니라 순간적인 마력 공급의 요소만 분리하여 구현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칠복신 중 하나로 취급되는 복신, 대흑천이 본인이 아닌 사자인 쥐들이 대신 소환된 상태인 서번트입니다. 대흑천 본인이 아니라 영격이 낮고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메이드가 천직으로 개체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비등하게 상냥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부지런한 일꾼이며 주인의 소망을 최대한 이루어주려 합니다. 다만 쥐의 본성이 남아있어 욕구를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주인님이 많으면 좋고 이상 모든 자를 섬기려 듭니다. 메이드로서 퍼펙트하다고 할 수 없어 경솔한 실수를 저질러 야단 맞곤 합니다. 대흑천은 본래 천축에서 분노심, 마아칼라로 불리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런저런 경위로 일본에서는 복신으로 모셔지죠. 마테리얼에서 쥐들은 대흑천의 천축 시절은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른다 둘러대면서 무서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대흑천은 경사스럽기만 한 신은 아니라고 하죠. 이벤트 스토리에서 대흑천이 엄청 강하고 무시무시한 신이며 엄숙해서 노여움을 사면 그게 엄청 무섭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쥐들에게 있어 대흑천은 봉사해야 할 주인이며 그 위대한 힘의 일부를 소환해낸 카이데아의 마스터는 쥐들에게 있어 쥐님의 주인님, 큰 주인님으로 취급됩니다. 오래도록 섬기고 싶다고 바람하지 않는 존재죠. 본체가 아니라 애송이인 쥐들만 소환되었음에도 받아준 마스터의 상냥함에 보답하겠다 합니다. 대흑천 알에서 오래 수행해서 흔해 빠진 쥐처럼 욕망이 휘둘리지 않는다 하면서 번식욕이 아슬아슬하다 합니다. 번식해서 숫자가 늘어나는지라 카이데아의 마이룸을 할당받으면 공간이 모자라 바닥을 파서 지하를 확장합니다. 그걸로 부족해지면 따로 방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죠. 개체수가 마스터를 모심에도 남아 돌면 다른 서번트에게 봉사하려 합니다. 서번트란 봉사하는 자이므로 마스터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며 자기들 말고 다른 서번트들도 마스터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주인님과 치즈이며 싫어하는 건 고양이뿐이죠. 성배가 있다면 인류수만큼 분열해 인간 한 명당 한 마리가 곁에서 24시간 봉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흑천은 국토창세의 신이기도 하므로 그 종자인 쥐들도 국토창세를 하고 싶다는 강한 고집을 품고 있습니다. 우오쿠니루시 신화에서 젊은 영웅신을 쥐들이 구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토창세에 대한 마음의 경입니다. 오늘은 캐스터로 등장한 대흑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케이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